어 오 창가가자 저하게도 창가요? 나 오세요 우리 우와 잘 어울려간다 와 올해, 올해 다 끝났는데 올해 안에 결혼은 어떡하지? 가고 났어 올해 다 끝났는데 올해 안에 결혼은 어떡하지? 등 날리러 갑시다 등 날이 많이 안 떠서 다행이다 철길에서 이렇게도 올리는구나 오 Nein 밤에 진짜 예뻐요 아맘에 멋있겠네 여기 여기 색깔별로 색깔별로 의미가 있네요 사색으로 할게요 건강하고 금전, 귀인만남, 만사영통 이거 좋네 여기 딱이네 그죠? 여기에요 굉장히 크네요 사이즈가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직접 쓰는구나 응 아버지 맞아요 올해 다 끝났는데 올해 안에 결혼을 어떻게 하지? 올해 다 끝났는데 올해 안에 결혼을 어떻게 하지? 몇 달 남았어 올해 이제 끝났는데 이거 그 정도면 여기서 찾아야 돼 올해 다 끝났는데 오늘 안에 찾아야 되는데 오우 장가가자 장영야 저기도 간거야? 만사영통하자 넘어오세요! 넘어오세요! 잘 올라간다! 넘어오세요! 하늘 봐야 돼! 보셔야 돼! 잘 올라간다! 잘 올라간다! 올해 안에 결혼해! 희철이는 올해 안에 결혼해! 희철이는 올해 안에 결혼해! 큰 변형 안 해도 힘내지! 엄마! 아니 근데 올해 안에 결혼하려 했는데 올해 너무!